내비 환자 재배 내비는 술을 올리고 두 번 전하시고 헝간은 뒤로 물러나십니다 헝간이야 거기 헝간이야 모두 제자리로 가세요 너무 짜증나요 들어가니까 지금 바람 방향 쪽으로 풀 것이 어떻게 터질지 모르니까 제일 안전을 중요해야 합니다 둘 셋 넷 다행히 들어옵니다 박수 한 시간 부탁드리겠습니다 tot 담당 다행히 들어오 Vote 다행히 들어오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